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는 압착될 경우 화질 위험이기 때문에 좌석 틈새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전자담배를 포함한 수면, 전자기기 사유기 시위반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또한 김해에서 이동하실 때에는 앞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수 Organiz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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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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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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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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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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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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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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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